강서구가 주민 참여형 스마트 도시 강서를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에 나섭니다. 이번 공모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기술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받습니다. 공모 목적은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드론, 로봇 등을 이용한 이 시대의 필수적인 첨단 기술로 구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스마트 기술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5월 29일까지며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 열린 광장,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스마트 도시과와 소관 부서에서 창의성, 차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6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은 50만 원씩, 장려상은 각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화곡고 입구 숨온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안을 채택해 올해 하반기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기술 활용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스마트 도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